세계에서 유일하게 여름에도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곳, 캐나다 옐로 나이프의 밤이 찾아왔다. 밤 12시경 주변에 어둠이 깔리고 티피에 모닥불이 피워진다. 이제 본격적으로 오로라 관측에 나서야 할 시간이다. 이곳은 정말 행복하다. 너무 행복하다. 왜 이렇게? 너무 행복하다. 너무 행복하다. 너무 행복하다. 한 여름이지만 밤이 되자 제법 쌀쌀해진다. 오로라는 기온이 낮을수록 더 잘 보인다고 한다. 한순간이라도 놓칠까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던 그때. 여행자들의 탄성과 함께 초록색 물결이 인다. 한 줄씩 피어오르던 오로라가 어둠이 짙어질수록 화려해진다. 세상에서 가장 보기 어렵다는 신비로운 빛이 바로 눈앞에서 밤하늘에 커튼을 치듯 마치 파도처럼 일렁이며 춤을 춘다. 우주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비경 오로라. 나는 이 초자연적 현상을 바라보며 위대하고 경이로운 대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. 오로라 빛의 향연 앞에서 그 누구도 발을 떼지 못했다. 가장 큰 needs. 유명하니까 행복합니다. 첫날은曇 didn't watch it, 그런데 2일 중에서 코미디들은 함께 한국에 돌아온 온몸을 봤을 때, 오로라가 보여준 평홀한 광경은 새벽까지 이어졌다.